안녕하세요. 미국 엘레이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지만 전반적인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 주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로서 신장 환자를 볼 때에도 전반적인 환자의 케어가 될 수밖에 없는 신장 환자의 사례 시리즈로 지난번에 몸에 산성화가 되면 일어나는 문제점과 치료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콩팥병 환자분들에서 인의 관리가 왜 중요한지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콩팥병 환자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종 인이 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환자의 치료에서 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장 내과를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인 조절을 하라고 하면 조절은 고사하고 인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인이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신장 내과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화학, 물리학적으로 인은 피리아릭 테이블에서 질소적 원소라고 써있는데요. 영어로는 Phosphorus로 P라고 원자번호는 15로 피리아릭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인산염과 모든 생물세포에서 발견이 되고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쓰는 인산비료의 주요 성분이기도 하고 화약, 성량, 농약, 치약, 세제 등에도 쓰이는 물질인데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는 인이 어디 있냐? 인은 85%가 뼈와 치아에 있고요. 따라서 인은 칼슘과 함께 결합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소량으로 세포들 안에 들어있는데요. 비록 소량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은 성장기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고 DNA와 RNA를 만드는 부품 중에 하나고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비타민 D를 포함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인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조달이 되고 그것의 배출은 콩팥에서 하게 됩니다.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우유 제품, 육류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그리고 계란에도 함유하고 있고 콩과 각종 견과류, 씨앗, 곡물들에 다양 포함되고 있습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고 특히 자라는 아이들과 청소년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의 양을 밸런스하기 위해서 배출과 조절이 콩팥에서 되게 되는데요. 콩팥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렇게 음식물로 섭취되는 인의 양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이 대부분 칼슘과 결합해서 뼈와 치아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식에서 들어온 인들이 콩팥의 저하로 배출이 못 돼가지고 혈액 안에 떠도는 인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액에는 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인을 혈액에서 뺄 수는 없다 보니 그리고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뼈에 있는 칼슘이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칼슘과 인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혈액 안에 녹아서 있는 형태가 아닌 고체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고체화가 혈관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서 딱딱한 고체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벽이 딱딱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일명 동맥 경화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동맥 경화증이 발생이 되다 보니 뇌졸중, 심근경색증처럼 뇌혈관이나 심장의 혈관에 동맥 경화증이 와서 딱딱하게 막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있는 신부전 환자에서는 인의 문제로 인해서 동맥 경화증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많이 일어나게 돼서 건강이나 생명을 잃게 되는 확률이 엄청 높게 됩니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염식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콩팥 환자분들 중에서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칼륨 식단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인식이라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다 보니 굉장히 생소하고 하물며 일반 내과 선생님들께서도 콩팥 환자들한테 저염식 저칼륨 식단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인식 식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반 내과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시지 못하다 보니 이 부분을 놓치게 되고 방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콩팥병을 초기부터 신장내과 전문의로 본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들한테 빨리 전원을 하라는 캠페인을 했다고 말씀드린 강의가 있었는데요. 신장내과 전문의를 초반부터 보게 되면 더 오래 살게 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에 대한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60대부터 벌써 피 속에 인이 누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혈액검사에서는 인수치는 거의 말기심부전까지 정상으로 유지된다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안에서 인의 농도가 조금 올라가면 바로 뼈에서 칼시엄이 나와서 칼시엄과 인이 합쳐서 혈관 벽에 붙어서 혈액 안에는 인의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인이 정상이라고 해서 인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이 혈관에만 결합해서 고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심장, 뇌 등에도 쌓이게 돼서 인이 피부에 많이 쌓이게 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되고 관절에는 관절통, 관상동맥질환이나 심부전 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2010년에 미국 신장내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 수치를 낮게 유지하지 못한 환자는 인 수치를 잘 유지한 사람보다 사망이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말기에는 인 수치를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만 살펴봐도 50% 가까이 사망을 하는 반면에 인을 정말 잘 조절하는 사람은 거의 90%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률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논문에서는 보시다시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을 보면 인을 조절한 사람보다 인을 조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4.1배나 더 많이 사망을 했다고 보고되는 논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 선생님도 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데 일반인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인의 이해가 부족하냐면 우리가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음식을 살 때 그림에서처럼 뉴트리션 팩, 칼로리도 포함되고 이런 음식에 대한 영양성균 독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독표에서 지방, 콜레스토롤,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이런 것들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전해질로는 나트륨, 칼슘, 칼륨까지 표기가 되어 있고 하물며 철분,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까지도 표기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영양성분 도표에 법으로 인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을 표기 안 하는데 인이 표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인은 각종 가공식품과 음료수에 첨가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가공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로 쓰이기도 하고 음식의 색깔이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인은 미국에서 닭고기 색깔과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인을 주사하는 것을 벌써 5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을 고기에 주사를 하게 되면 요리시 육질이 물을 더 잡고 있기 때문에 퍽퍽하지 않고 더 촉촉한 고기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은 닭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도 도사를 할 때 육류에 주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는 이렇게 인이 주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첨가 안 된 올가닉 고기를 사게 되면 고기 색깔이 신선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올가닉 고기에서는 인이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도 있고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이 주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공적으로 인을 주사하는 것 외에 자연적으로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콩 종류, 견과류, 씨앗, 곡물들이 있습니다. 유제품과 고기,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특히 말기심부전 환자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고기, 생선, 유제품은 제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제품에서 가공된 치즈보다는 모짜렐라 치즈나 스위스 치즈를 대처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우유보다는 아몬드 우유나 쌀로 만든 우유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쌀로 만든 우유는 당뇨 환자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우유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인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음식에 인이 들어가 있고 인의 섭취를 하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인의 섭취를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인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을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에 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이 좀 높아서 인의 조절이 더 많이 돼야 되는 환자분들에서는 식사를 하실 때 인의 흡수를 방지하는 약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인을 저하하는 약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리고 식사에서 인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일수록 인을 조절하는 약을 드셔야 하게 됩니다. 인을 조절하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먹었을 때 인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를 못하게 만들고 대변으로 배출하게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결합체, 즉 영어로는 바인더 라고 부르고 있고요. 약의 종류로는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칼시엄 칼보네이트, 세발라멀, 상품명으로는 레나벨라, 레나젤, 그리고 란트넘, 상품명으로는 포스리놀, 그리고 스쿠로포릭 하이드록사이드 라고 상품명으로는 벨포로 라고 판매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는 예전 약으로서 값은 싸지만 뇌나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별로 쓰지 않는 약이고요. 칼시엄 칼보네이트는 칼시엄이 들어가 있어서 동맥 경화증을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칼시엄이 낮은 환자에서만 선택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흔히 쓰는 약이 세발라멀, 란트넘, 그리고 벨포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들은 다 음식과 결합을 해서 인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게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동시에 같이 약을 드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공복에 먹거나 식사 전 한참 전에 먹거나 식사 후 한참 후에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게 됩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인의 조절은 동맥 경화증의 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인식을 하시고 필요하면 음식을 드실 때 이런 바인더의 약을 드시는 것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심부전 환자에서 요산 수치의 관리의 중요성과 요산 관리를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